Dangerous, Dangerous 무너킴? 그치, 그치, 그치 계속 갤럭시만 썼어, 옛날부터 진짜 갤럭시 내가 디렉터가 맞는 것 같아, 체질에 오늘 그거 시즌 마지막이니까 광고계 블루칩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좀 꺼내서 이 세상에 널리 알려야겠다, 우리 아스트로 문빈! 컴온! 셀프 프로필을 한번 볼게요 이름 문빈 본명이야? 네, 본명이요 98년 네 1월생 1월생입니다 98년 형 고3 고3 최악이다 아니 특기, 춤, 노래, 운동 운동 뭐, 특기라고 할 정도면? 어... 되게 좋아해요, 일단 아... 주종목이랄 게 있어요? 저는 달리기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달리기가 빠르고 축구호도 좀... 저는 구기종목 못합니다 아, 그래요? 특기의 레슨 근데, 아, 몸이 좋아, 몸이 네 수트빨을 잘 받을 것 같아 좀 관리를 좀 하고 하면은 괜찮지 않나? 내가 수트빨을 잘 받거든 아, 형님 잘 받으시죠 앞뒤가... 왜 한 번 훑었어? 아니... 나 짧게 훑는 거 봤는데 매칭을 해본 거죠 아, 그래? 형님이 입으셨을 때 아, 멋있겠구나 착해 이렇게 착해 대한민국 아이돌들이 이렇게 착해 롤모델, MJ MJ 마이클 잭슨 아, 마이클 잭슨이야? 네 Dangerous, Dangerous 무너킹? 무너킹? 살짝 한 번? 일단은... 옆으로 가는... 하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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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치, 그치, 그치 야,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하냐? 그냥 간단해요 이게 밀고 그리고 다시 당겨오고 바꾸고 아, 빌리지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 I'm not so... 많이 찍었잖아요, 광고는 그렇죠, 여러 개 찍긴 했죠 아, 팀으로도 찍고 네, 팀으로도 찍고 이번에 또 처음으로 단독 광고도 찍어가지고 아, 처음으로 단독 광고를 뭘 찍었어요? 의류를 찍었는데 뭐, 뭐? 히드니스라고 멤버들이랑도 뭐, 의류 광고? 교복 광고 교복! 교복 좋다, 교복 여덟 살 때 처음 시작했어요 아동 보고 아, 그래? 아, 떡잎부터 광고 모델이네 이미 광고 모델이야 중요한 거야,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광고 갤럭시 뭐라고? 갤럭시 여기 삼성 건물이야 오, 야, 너 이거야? 제 거예요, 제 거 아, 그래? 네 거, 네가 네 돈 진짜 제 거 네 돈 네 사냐? 나도 플러스야, 20일 오... 계속 갤럭시만 썼어 옛날부터 진짜 갤럭시 진짜요 진짜요 진짜라니까 팩트긴 한데 굳이 말을 했어야 되나 야, 어마어마한 계속 전화하면서 해 톡하면서 해 계속 노출을 계속 시켜 다음, 다음 질문 뭔가 계속 시켜 동료 아이돌 광고 중에 인상적이었던 광고가 있다고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샤이니 선배님들이 하셨던 부셔 부셔 니키 부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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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어렸을 때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어요 한번 보여줘 예? 보여줘 우리도 시즈 한번 넣어볼게 뭐야, 아니 시즈라니까 이걸 왜 갖다 줘 뭐야, 진짜 있어요? 잠깐만, 날려야 돼요? 아니, 아니, 내가 해볼게, 우리 어떻게, 어떤 시기에 일단 보여줘 내가 위치를 잡을게 일단 그냥 뭐 바, 빈, 부셔 라키 아 아 부셔하고 그 다음에 그럼 부셔 라키요 아, 그래? 자 바, 빈, 부셔 아 그냥 부셔 아 뿌려먹으면 맛이 없어요 부셔 먹어야죠 부셔 먹어야죠 부셔, 부셔는 진짜 같이 찍어야 돼, 들어오나? 알겠습니다 내 거야 아동복 했을 때 기억나? 기억나죠 부즈는 항상 정해져 있었어요 아동복이 시작이었고 교복을 갔잖아 교복을 갔잖아? 그리고 이제는 키드 어? 이 성장 과정을 오늘 짧은 시간에 보여드리자 봐 응 아동복부터 시작하자 다 준비했어 뭐지, 뭐지? 아 야, 내가 준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부끄러운 걸 또 야, 예쁘다 아유, 진짜 뭘 해도 진짜 뭐 있잖아, 이런 거 하다 보면 맛들려서 되게 오래 많이 한다는 분쟁이나 그런 것도 저 많이 해봤어요 아, 그래? 일단 처음에 이제 허리에 손 허리에 손 이렇게 하나 아, 지면이야? 둘은 이제 팔짱 팔짱 마지막은 뒤돌아서 파이팅 아이씨 하나, 둘, 셋 그래 그래 아, 학생이다 어? 이렇게 찍고 옆에 상대 있으니까 지금 끄덕만 하고 아이씨 아까도 해, 뭐 갈까? 할까? 이런 느낌 갈까? 어, 갈까? 하나, 둘, 셋 와우 같이 바라보는 건 안 해? 친구 저기 봐 오늘 이제 성인 버전으로 가자 성인 버전 이리 와, 넥타 해야지 아이씨 아이씨, 미안해 너무 길게 맨다 괜찮아요 잠깐만 나는 이렇게 배가 나와서 되게 길게 매야 돼 너는 직선으로 떨어지는데 난 곡선으로 타고 내려가거든 짜증나 일단 일에 짜증나서 좀 그렇지 아이씨 나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씨 이런 느낌 스토리가 탄탄하구나 그래? 그러면 뭐 대사 하나는 치자 아,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갤럭기 액션! 알겠습니다 갤럭시 Z 플립으로 마무리해 갤럭시 갤럭시 혁신을 원해? 갤럭시 갤럭시 아, 좋았어! 아, 나이스 그래 좋았던, 좋았던 쭉 봤는데 뭐 있어 딱 근데 아이스크림을 찍어야 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내가 볼 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입술이 아이스크림 광고용 입술이야 이쁘지, 이쁘지 내 입술은 치킨, 라면, 덮밥, 뭐 이쪽이야 오, 근데 진짜 입술이 아, 입술이 이쁘지 진짜 이쁜 거였어 입술은 좀 자랑거리야 입술은 살이 안 찌거든 입술은 살이 안 찌 이번에 단독으로 아이스크림 광고 한 번 갑시다 아이스크림을 한 번 갑시다 아이스크림 자, 아이스크림 광고 준비하고 잠시 후에 뵐게 네, 알겠습니다 컴온, 컴온 준비해, 준비해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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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한 번 갑시다 일단 가요 아, 우리 강 작가님 아, 잘 부탁드립니다 찍어주세요 포토브라이퍼 오케이, 일단 뚜껑 까자 어우 민초 민초 좋아서 어우 여봐 어우 조금은 수줍게 권해볼까 민초 좋아하니? 아, 그렇지 아, 좋아 아, 좋아 야, 이거는 본사에 붙는다 내가 볼 때는 방금 거 본사에 붙어 야, 박수 처음 나왔어 이거 야, 마지막 회에 박수 처음 나왔어 드래킹 아니 니가 좋다 알겠습니다 사회생활도 잘하고 이게 수줍게 연애편지 전하는 느낌 아, 형님 한 잔 받으세요 거든 지금 이거 형님 한 잔 형님 한 잔 형님 한 잔 받으실 거야 아, 약간 약간 무심한데 툭 줘야겠다 야, 니가 등치가 큰데 이게 너무 작으니까 그런 거 같아 나도 그렇거든 다시 해봐야겠어 아니면 하나 떠서 입에 먹기 직전까지 가자 하아 아무도 안 줄 거야 아, 맛있어 달콤해 어, 상쾌한데 달콤해 민트 초콜라 좋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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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어, 근래에 찍었던 사진들 중에 진짜 잘 나온 거 같아 포토그래프 강 근래에 찍었던 사진 중에 제일 잘 나왔대요 아이스크림 케이크로 이제 아이스크림 케이크의 주력이야 아, 케익이 주력 근데 이건 파티파티 다 같이 먹자 약간 호우 이런 거 그렇지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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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런 느낌 어, 야 겨우 조심해 땀쟁이도 겨우 조심해야 돼 아이스크림 케이크 세팅할게요 우리 하트 수줍게 하트 수줍게 하트 으 purchaser 코 윤 Eh Ah 웃을 때가 좋다 아, 두 손으로 들고 그냥 활짝 웃자 아아핳 Quem 아핳 어, 하나 있어, 하나 분명히 있어 분명히 있어 야, 나 아이스 건져스 자, 내가 볼 때는 들어옵니다. 해야 돼. 오케이. 형 잊지 마. 그럼요. 밥 사. 알겠습니다. 오늘 정말 저도 디렉터로서 만족스럽고 전체적으로 어땠어요, 오늘? 디렉팅이 아 진짜. 네, 이제 진짜 명확한 가이드가 있으니까 뭔가 표현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. 아, 장난 아ация 진짜. 아, 즐거웠어. 함께하는 우리 저 수료증을 전달할게요. 아, 고맙습니다. Tekken씨 엄청 잘 쓰시네요. passed it. 늘 뭐 관상하기를 기원하면서 보여줘. 이거 찍는다, 핸드폰을 찍는다. 진짜 뿌듯할 것 같다. 딱 광머지가 나온다. 오케이. 또 보자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즐거웠어. 퇴근해. 고생하셨습니다. 사진 혹시 보내줄 수 있습니까? 어, 다 보내줄 거야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이제 끊는 거예요? 끝났어. 뭐, 돈 주게? 아! 또 해. 이거 한 컷. 이걸로 A 컷 좀 뺄게. 찍어보고 싶어가지고. 아, 찍어봐. 나 Z 플립? 떨어져도 또 사면 돼. 이런 느낌 있지? 고르지마 느낌. 어, 깨지면 나 안 고쳐. 그냥 사. 이런 느낌. 아, 좋다. 됐어. 야, 여기 삼성 건물이니까 뽑아서 붙이고 다니자. 어, 예. 갤럭시까지. 굉장히 성공적이다, 이거. 아...